5월 15일 오후 12시, IGC 헬스센터가 무료 CPR 교육을 진행합니다. CPR은 Cardio-Perminary Resuscitation이라는 약자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 자체를 의미합니다. 캠퍼스 생활에 있어서 안전교육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본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IGC 멀티 컴플렉스 빌딩인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. 해당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과 교직원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련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해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. CPR의 자세와 순서에 대한 자세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평소에 응급지치 관련 교육이 필요했거나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. IBS 이승재입니다.